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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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 안돼 슬픈 생각 제일 싫어하는거 뭐예요? 안녕하세요 시모트입니다 박음이들한테 인사 반갑습니다 MC 계란 김예 오늘 제가 파우리 포테잉 훈련 데이인데 계란형이 운동을 시켜줄거고요 저 워밍업 안됐으니까 워밍업 좀 시켜주세요 발목 먼저 좀 풀어볼게요 일단 좀 관절에 기름칠한다고 생각하고 자 동아리 스트레칭 우리 가자미근 스트레칭 해봐요 가자미근 자 다리축 펴고 자 천천히 살짝 우리 발목 당겨볼게요 무리축 펴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자 오늘 프로그램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은 바벨 스쿼트 65kg으로 싱글 4,5세트 벤시프레스 25kg으로 5개씩 5세트 그리고 매달리기 버틸 수 있는 만큼 30세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셔츠카우 가슴 할 수 피고 호흡도 마시고 뒤로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스쿼트 정지 일어나고 잘하네요 스쿼트 그렇지 일어 스쿼트 정지 일어 락 이지 이지 뜨미짱 왜 계란짱 벨트 준비 벨트? 네 자 에드메스 벨트 맵니다 너무 위로했나? 아직 이거 제가 잘 못 차요 아 이렇게 아 열고 했네 잠깐 잠깐 자 이제 오늘의 본세트 65kg을 세팅할거에요 와 이거 되게 느낌 좋은데요 풀고 있어요 일단 풀고 있어요 아 풀어야돼요 원래? 아 방금 숨막힐 뻔했거든요 그저그 그럼 또 막 하면 안 하하하하 자 신문듬 신문듬 65kg입니다 바벨 견착 바람투어 꽉 이지 이지 뭐야 3개도 할 수 있겠는데 5kg만 더 달게요 왜요 1분 뒤에 일단 저는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멋있게 풀고 싶어요 자 끝났다 아 약간 좀 건강해지게 해야돼 하하 하하 이겨봐요 호수아비처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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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 다시 잘했지 다시 풀고 비켜 비켜 하하 물 좀 정신차려 웃으면 안돼 웃으면 안돼 정신차려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신문듬 왜 장다리하고 운동이 아니 좋아요 오케이 깜짝이야 리프팅 뒤로 하나 둘 가볍다 좋아 뒤로 무게가 잘못된다 깊이 어땠어 나 이거 안 봐야 했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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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뒤에 시작할게요 아 이게 휴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휴식이 진짜 중요해요 휴식이 진짜 중요해요 자 동덕여자대학교 70kg 도전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하세요? 동덕여자대학교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아 맛집은 별로 아 맛집은 별로 자 준비 염소왕 스물뜸 선화장사 스물뜸 다선 차관 호흡 들이 마셔 대인 꽉쇼 바랜스와 주먹 꽉쇼 리프팅 뒤로 하나 둘 대인 꽉쇼 바랜스와 스쿼트 밀어 이지 나이스 샷 예 나이스 샷 맨 호흡 들이 마셔 대인 꽉쇼 바랜스와 리프팅 뒤로 바랜스와 깊게 스쿼트 밀어 그렇지 잘했어 나이스 샷 끝 끝 자 이제 벤치프레스 자 준비 팔꿈키고 덤 프레스 덤 프레스 덤 프레스 덤 프레스 덤 렉 가벼워 가벼워요 가벼워 탭쇼 뭐해요 지금? 좀 마사지 바꿔시겠어요 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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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하하 자 선생님 이리로 올게요 또 막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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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올릴 때 약간 걔가 좀 위쪽으로 올릴거야 이렇게? 근데 할 때 뚫려 날개뼈가 응 그렇지 완전 고전시켜놓고 그래 다 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훨씬 낫다 훨씬 낫다 팔 또 기울어준다 약간 렉 잘했어 날개뼈를 뒤로 쪼이는거야? 날개뼈 사이에 과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터뜨려준다고 생각하고 서로 네 매달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아 자 이제 매달리기를 할건데 매달리기 저 싫어하는데 왜 하는거에요? 매달리기를 하면 이제 등의 신장성 수축까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뚝님같이 턱걸이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턱걸이 못해요 네 이렇게 매달리기만 좀 해줘도 턱걸이 관련된 그런 근육들을 어느정도는 턱걸이도 알려주세요 매달을 볼게요 매달릴 때는 그냥 우리 데드 행으로 시체가 이렇게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춤 늘어뜨려줄거에요 시작 바로 그대로 오케이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주먹만 깍지요 네 자 아직 한 주세가 있나요? 오오오오 많이 늘었는데? 네? 많이 늘었는데요? 10초만이다 10초만 주먹 깍지요 주멍 깍지요 아 근데 이거 힘들다 진짜 힘들죠? 원래 굳은 살이 아예 몇년동안 없었는데 최근에 파워레프틱 하면서 처음으로 뚫어졌어요 저 손 되게 크죠? 오케이 자, 준비. 제가 잘 해야 돼, 내가 잘 해야 돼. 시작! 음악 같이 못 버텨요. 버텨, 버텨! 버텨, 싱크림 마주스. 미끄러져요, 자꾸. 42초. 아, 나 그래도 만족해요. 아, 아파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훈련하는 거를 그냥 리얼로 담았는데 도와주신 계란이 형에게 박수! 좋습니다, 여러분. 르뜸 님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유망은 좋습니다, 유망은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, 아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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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YEAH. 아이오.